한국국토정보공사 어제 삼성증권에서 긴급시황 변경 그러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치투자에 대해서 중립해서 매수로 전환 제목이 긴급이에요 어디에서 낸 거예요? 삼성증권에서요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 좀 좋아졌다고 흥분할 일도 아니고 많이 빠졌다고 또 삼성증권에 긴급해서 내는 걸 투자자들이 알아야죠 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와서 보고서에 인용을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어제도 미국 시장 유가 상승하면서 WTI 기준으로 10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려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이 동시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증률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한 1%씩 상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으로 나스당 6% S&P 500이 5% 상승하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권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제 상해가 1.4% 홍콩 H가 7.5% 올랐는데요 홍콩 H는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고점이 어제 종가가 플러스 4.91이고요 주간으로 주간 변동폭이 20%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코스피 1.3% 올라서 2694%인데요 2700%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힘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5% 올랐고요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6,57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삼성이 주총을 했지 않습니까 주총하면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사업으로 선정한다라는 발표 그래서 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3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셀트리온 3사에서 분식행에 관련 것들이 해소가 좀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에는 대형주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핵심주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조금 아주 1%, 2%가 아니고 지수로는 한 3% 이상 그리고 종목별로는 한 5% 이상씩 양복을 좀 만들어야지 심리적 회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체감 상승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하이닉스 같은 게 크게 오르면서 많이 올랐죠 나머지 정포로 어떻게 어제 체감 잘 됐는데요? 나만 안 됐네 종목별로 다르겠죠 나는 빠질 때 좀 덜 빠져서 그런가 아니 어제 같은 날 체감 못 하시면 언제 하세요? 별로였어 저는 좋았습니다 나는 방어주 같은 거 좀 많이 방어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 이런 거 마이너스야 보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은 건데 시장이 어찌 보면 긴 의리법은 상당히 공평해요 그러니까 급락해가지고 고생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빠졌는데요 반등을 주면 고생한 급락한 게 좀 많이 오르고 그동안 잘 버텼고 조금 멈춰져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체감 정도일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얘기를 어찌께 기초 분석으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정고점 돌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 안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를 숫자를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13,850포인트 S&P 500에서 4,400포인트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2,750에서 2,800포인트가 직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걸 돌파를 좀 해야 되고요 코스닥은 920포인트인데 지금 910포인트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주가의 흐름은 돌파 후에 재발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다음에 돌파 후에 재발락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때 재발락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이 추세 전환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는 돌파의 강도로 추세 전환을 확인합니다 돌파의 강도라 하면 거래량과 장대 양봉 양봉의 크기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월 말 들어가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그리고 기업의 실적 전망 산업 전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뭘 하느냐 시설 투자를 뭘 하느냐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호재성인 재료들이 나올 때 주가는 또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환율이 1242원까지 갔었잖아요 1210원대로 좀 떨어져 있는데 상해조갑지수가 저점이 마이너스 8.6%였는데 어제 종가 2.8% 주간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생은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4.4% 나스닥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이렇거든요 이게 변동폭이 나스닥만 해도 주중 변동폭이 8%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주식투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변동성 자체가 힘든 겁니다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둔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리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반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의 힘은 제한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작년부터 내내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올해는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장보다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인 러시아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국채이자 달러로 지급했다는 뉴스 나왔죠?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18일 미중 정상 전화회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2분기 또는 3분기 4일을 지나면서 바닥을 치지 않겠냐라는 미국의 자산관리사 번스타인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94달러로 상향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향으로 상향했습니다 때 맞춰서 어제 키움 조건에서 SK 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스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6.4% 올랐죠 어제 대장이었죠 대장 하이닉스가 대장이었죠 옆에 있는 삼성전자는 좀 초라하더라 네 그랬죠 아마 상대적으로 좀 얹지 않았겠죠 기본이 어제 종가는 12만 4천 원이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이후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작년 3분기에 반도체 가격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4분기에 그 정도로 많이 하락하지는 않네? 이랬고요 이번 1분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 하락이 좀 멈추러 온 것 같아 아니요 낸도는 또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컨센트이요 이런 컨센트 부분에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가 어렵다는지 이런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되고 중장기의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인텔이 에르나주와 오하이주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유럽, 독일과 집중적으로는 독일에 투자를 하는데 독일, 프랑스 그리고 남유럽 여러 곳에 합쳐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109조 투자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텔이 CEO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채울 수 없는 반도체 부족이 있다 디지털화 될수록 반도체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대만과 한국의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구조를 바꾸려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구조적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공장 가동이 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TSMC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점차적으로 경쟁은 치료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또 이겨내는지 또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도 우리 또 봐야 된다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디스에서 경제성장률 전망보고서 발표를 했는데요 G20 성장률 전망은 4.3%에서 3.6%로 하향했고요 우리나라는 3.0%에서 2.7%로 하향했습니다 이게 3.0에서 2.7%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만 하향했으면 조금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향을 다운시키긴 했습니다 전쟁 같은 거 영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영향인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생각해야 되는데 반영은 이미 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더 터닝을 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시장이 격경하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로봇주하고 메타버스주가 정말 폭등이었습니다 폭등 로봇주는 사양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물론 저가주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정기주총을 하면서 불확실성 시대를 돌파할 신성장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선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향후 3년간 로봇,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AI 등에 240조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약 32조였는데 2026년도에 87초로 연평기 17%씩 성장을 하면 결국은 자동차나 스마트폰 시장 규모 만큼 또는 앞설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커지는 시장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윗골이라고 많이 밀렸습니다 메타버스주로는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로봇은 좀 올라왔던 거에서 올라가니까 밀렸고요 삼성발 문제가 있었죠 원래 반대로 메타버스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처음 얘기했나 봐요 삼성전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우리가 삼성이 로봇에 집중한다 로봇 사업팀을 처음에 한 열대 명 하다가 130명 수준으로 높였다 이 얘기를 우리 한 프로에서도 계속해서 이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로봇주들을 그냥 관심 없거나 또 샀다가 시작 빠지니까 손절매 했다가 또 어지게 또 다 오니까 또 사고 우리 이런 식으로 거래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익 성장이나 성장이 있는 주식에서 내 투자를 해서 그 성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은 좋아진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건 제가 개인적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말씀 좀 드리면요 어제는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특정 섹터나 테마가 딱 이끌면서 반등한 게 아니에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회 상위 종목 중에서 어저께 상승한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옆에 좀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대장이야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종목들은 우리 시장에서 대장급에 속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어저께 5% 이상 상승한 종목들만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수해야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종목들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의 명단을 쭉 보시고요 내가 어떤 종목이 우량주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게 대장주인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있어? 아니 대장주 없으세요? 없어 나 저기 하나도?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시장이랑 자꾸 엇박자를 내시죠? 아니 대장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하나가 다 없다? 나 이거 잘못된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친구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끌고 가는 그 친구를 안 잡고 있다? 언제 가시겠다는 거죠? 말들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잡고 가야죠 혼자 진짜 내 주류 투자자가 아닌가 봐 너무 시장과 좀 다르게 가고 계신데 빠질 때는 좀 덜 빠졌는데 아니 근데 이럴 수는 있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 5% 이상 된 종목만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그 아래에 중성주도 많이 있으니까 시가총의 상위 종목도 많이 갖고 있어요 없네 없어 언제 김프로 상담사 한번 갈까요? 김프로 징징 김프로 징징 제가 시간이 아까 늦은 사람 지나서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축축축축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몇 가지 더 있는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생각해 볼 문제 지금부터는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제가 언제 좀 이 얘기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얘기 못 들었는데 오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 메가쿠 유상증자 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소액 SM의 주주들이 뿌리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카카오토에서 SM을 지분을 사잖아요 M&A 하지 않습니까 대주 지분은 프리미엄 약 19%를 포함해서 인수한다는 거예요 대주 지분을 사주고 이건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이요? 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여론이 많은 겁니다 인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재산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는 분명히 싸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은 기존의 주주들은 주주가 지금 훼손되죠 당연히 더 싸게 유상증자를 하면 3자 배정으로? 네 그것도 3자 배정으로 전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싸게 어떤 곳에 그냥 준다라는 거죠 아마 뭐 카카오토에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기존의 소액 주주의 가치 훼손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식은 비싸게 사주고 그러고 나서 3천억 원치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주식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프리미엄에는 우리나라에 좀 있잖아요 애매이에요 지금 외국에는 이게 거의 없는데 외국에는 다 사주죠 없는데 그러면 만 원인데 프리미엄 20%를 붙여서 만일천 원에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인해서 할인해서 유상증자는 8,500원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분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누구야 또 저기 그 주주 제안한 그 분 있어 이거 SM 관리자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뉴스 3에서 우리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1300만 명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 가지의 주주 우선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진짜 우리 박 부장님하고 저는 철저히 느끼는 게 예전에는요 이런 거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 문제에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몇 명 안 되고 있어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인터넷 같은 것들 그런데 지금은 딱 그 이슈가 있으면 1300만 명이 다 연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기관 투자가 몇 명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슈가 되고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다고 정확하십니다.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장사들 중에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 아니 카카오는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카카오가 안 그래도 지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카카오고 SM을 가져왔는데 특정한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만이 아니고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비재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좀 형평성 아니 뭐 가치훼손을 떠나서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의 그 밈즈시 중에 AMC 있죠 AMC 금전시 이게 하이크로프트라는 금관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 기업의 하이크로프트는 부도 직전 회사였는데 주가가 95%가 올랐고요 이 AMC는 그날 한 10% 올랐습니다 왜 금관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금관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떴잖아요 그러면서 밈즈식으로 하이크로프트가 막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AMC의 CEO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 투자는 대담한 사업 다고가 조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월가에서 냉담하게 봤죠 밈즈식 열풍에 편승한 거 아니냐 기업의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대규모 투자는 이제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 회사도 밈즈식인데 또 다른 밈즈식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편승한 거 아니냐 더 의심을 산 거죠 산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왜 가져왔냐면요 기업이 지금 주주총회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사업 다육화를 하는데 기존의 핵심 역량이 있는 캐시카우가 있든지 핵심 역량이 있는 자기의 핵심 기술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성장을 발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혀 뜬금없이 이렇게 밈의 유행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개인체분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서 IT 주식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바이오야 한대요 전혀 이상한데 투자를 하고 실제로 주가는 바이오 때문에 또 올라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 경험을 했습니다 주위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고 글로벌 금융위를 맞았을 때 실제로 파이에 들어가고 관리조목에 들어가고 기업이 부단한 회사들은 전부 사업 다 악화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철퇴를 맞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2세 승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진로 있죠 진로 진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인 회사거든 전 국민이 진로를 마셔주니까 그때 진로가 뭐랄까 진로 건설에다가 하여튼 진짜 엄청난 사업 다 악화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되거든 진로 건설? 그럼요 했죠 그래요? 네 그럼 진로 아파트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껍이 딱 고려있는 아파트 진짜요? 두껍아 두껍아 아 진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진로 아파트 있어 아 못 봤는데 한 번도 약간 옛날이니까요 그래서 진로가 그때 부도가 나면서 아주 조그만 있었던 하이트의 인수가 돼서 지금 하이트 진로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혜태그룹은 혜태그룹은 있잖아 진짜 롯데하고 혜태는 쌍벽을 이루면서 과자 최고였지 근데 혜태가 전자를 했다고 그때 혜태전자 혜태전자 들어온 것 같다 혜태전자가 있었어요 어려워진 거예요 물론 아니 뭐 제가 좀 전자 못하냐 그런 법은 없지만 엄청난 다 악화를 하죠 혜태전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 뉴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인천, 광주, 부산 등의 진로 아파트 영등포에도 있답니다 진로 아파트에 있다니까 전 처음 보면 전국에 다 있네 청주, 부산, 수영구에도 있고 넋번역에도 있고 버텼으면 진로도 괜찮을 뻔했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팬데믹을 막고 동학개미 운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의 성장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성장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경제적 쾌자 즉 핵심 기술이 있고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것들을 내가 장기 투자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10년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면 10분을 가지고 있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면 안 된다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게 그럼 주식은 사면 10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이 주식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10년 동안 성장할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시장도 어렵고 하니 여기서 또 조목을 잘 골라야 되고 또 어려운 속에서 나는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셨죠 뒤에 말씀 맨날 가져왔던 거 이거 끝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요일이니까 그냥 말씀해 볼까요 이거 사실은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 자료 맨날 다운로드 받으시죠 월요일부터 메일 가져왔는데 타이밍이 기분 나쁘실까 봐 안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유튜브 등의 주식 리딩방 위버팩이 120건 적발했다 그래서 10건 중 6곳이 불법행위다 지금 정프로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정프로요? 네 얼굴은 없는데요 이름은 딱 정프로입니다 정프로로 해서 매일 종목 저한테 매일 오고 있거든요 당부장님한테 정프로가 종목을 보내드려요 매일 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 정프로가 출시장에 누가 듣게 해도 저는 딱 보면서 어? 정프로님이 뭘 보낸다 아니 사기치는 애들도 정기진심 쪽으로 차리고 가야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밈 주식들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마이너스 70%, 80%, 90%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과거에 제가 사원 시절에는 정부의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과사 직원이나 전문가들만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그렇게까지 비대칭이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더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이 아닐까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적은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영원한 절대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런 투자의 구름도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결정적 판단은 이성적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숫자에서 멀어진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시장에서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업은 이익이 이만큼 난대매 PER 멀티플 10배라도 주가가 2만 원이라던데 지금 13,000원인데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게 이런 시장이 시장에서는 간혹 있거든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있거든요 이럴 때 감정적으로 폭발이 되면서 자꾸 주변을 기업거리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본시장의 역사는 비정상적으로 갔다가 정상으로 회복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화가 안 나는 게 공부를 안 해서 화가 안 나는 모양이군요 PER 10배가 말이 돼? 이런 걸 아예 안 보니까 화가 안 나나 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 프로, 정 프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정 프로 저 주식 많습니다 2 프로는 또 부동산 쪽에서 있다는 얘기가 있어? 아 그래요? 분양합니다 2 프로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 전혀 여러분 믿지 마시고 정 프로는 한번 믿어보세요 정 프로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만요 너님해주세요